안녕하십니까 노원울지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어깨지킴이 임태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평신병원 정형외과 어깨지킴이 김정현 교수입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코로나 시대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너무 느끼하게 질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자고 해서 저희는 저희는 이번 시간을 토크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어렵습니다 교수님 무릎에 오는 관절염 많이 들어봤는데 어깨에도 관절염이 생길 수 있나요 전 저한테 따지듯이 물어요 한자들이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어깨에 관절염이 생겼냐 제가 약간 위로하듯이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사셔서 그렇다 근데 저도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원래 고관절이랑 무릎관절염은 관절염 많이 걸으니까 생기잖아요 근데 어깨는 왜 그렇게 생겨요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어려운 걸 나한테 물어봐요 상대적으로 많이 안 쓰는데 왜 생길까 제가 답을 드리면 아직 의사들이 잘 모릅니다 왜 생길 잘 몰라요 나이가 들면서 연골에 수분이 떨어지고 탄력성이 떨어지고 하면서 연골이 다르면서 무릎관절염이 생기듯이 그러한 똑같은 현상이 어깨에도 생기는 것 같아요 다른 게 하나 있죠 어깨에는 특징적인 관절염이 회전공개 파열 1차성 관절염으로 오는 경우라는 게 관절이 달아가지고 오는 건 잘 없잖아요 근데 회전공개 파열은 어깨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눌러줘야 되는데 그게 못 올라지니까 어깨 상완골두가 위로 올라가서 뼈를 치잖아요 그러면서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더 적은 것 같다는 느낌이고요 옛날에 동양인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헬스 별로 안 했잖아요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클라이밍 하는 이런 거 안 했는데 그런 거 많이 해서 생긴다는 가설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구에는 더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어깨 회전공개 파열에 의한 그게 잘 치료되지 못하고 오래 지속되다가 관절염이 발생하는 그런 2차성 관절염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어깨의 경우에는 2차성 관절염이 더 많은 게 다른 무릎이랑 다른 특징인 것 같아요 그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게 있습니다 퇴행성 골관절염의 증상은 어떤가요? 이건 너무 쉽다 이건 질문 질문 쉽죠 제가 먼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저 관절염 걸렸으니까 치료해 주세요 온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개인 경험으로는 어깨를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왜 그래요? 아니 그래서 증상은 어떠냐고 아 증상 많이 아픈 거 통증 제가 볼 때 야간통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밤에 주무시다가 아픈 너는 어려운 말 쓰는 거 아니야? 야간통 누가 그래요? 교수님 저 야간통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밤에 쑤시고 아파요 어깨가 올라가는 게 잘 안 된다 예전에는 훨씬 더 잘 올라갔는데 그런 게 주 증상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증상 정리해 드립니다 아프시고요 쑤시고 아프고 괴로워요 움직일 때 제한 운동 범위가 제한되어 그다음에 약간 소리나는 뼈 갈리는 거? 뼈 갈리는 소리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특징적인 관절염의 증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정도면 그렇죠 세 번째 질문이네요 퇴행성 골관절염이 생기는 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환인가? 이건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퇴행성이란 말에 나이가 든다는 말이 들어 있으니까 고령의 환자들이 생긴 건 맞는데 아마 이 질문은 그러면 젊은 사람은 안 생겨 이 말씀으로 저희가 치환해서 한번 제 환자 있어요 목수 하시는 일 하시는 50대 중반의 환자분 있으신데 이름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렇게 관절이 딱 붙었어요 엑셀에 봤더니 이 나이 50대 중반인데 근데 50대 중반도 좀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퇴행성 그럼 관절염이 보통 오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제 환자들은 이제 70대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끔 이런 50대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 때도 없다고 말을 못 하겠다 근데 일부의 팔을 많이 쓰는 환자분들이나 아주 드물게는 젊은 나이도 올 수가 있고 두 번째 젊은 나이에 저희가 가끔 만나는 게 이제 예전에 많이 다치셨던 분들 골절 생기면 관절염이 온다는 게 있잖아요 외상으로 인해 잘 치료 되지 못했거나 잘 치료 됐어도 그때 생긴 변화가 남들은 65세 이상이 되어야 관절염이 발생하는데 나는 40, 50대 때 이미 관절이 닳았어 이런 경우가 간혹 있죠 그래서 근데 외상으로 관절염은 골절 치료를 잘 해놨으면 다 후유증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교수님 저 뼈 잘 붙었다고 그랬는데 근데 예전만큼 왜 안 움직이고 한 5년 있다가 왔는데 관절염이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외상으로 관절염이 생길 수 있죠 재발성 탈구로 여러 번 수술하신 분들 특히 젊은 나이 때도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가 있어서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절대 아니니까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이 많을 때 생기는 거죠 태행성 관절염 아주 드물게 팔을 많이 쓰시거나 다쳐서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거나 심하게 관절을 이렇게 손상된 상태가 있는 경우는 젊은 나이도 올 수 있다 정도 자 다음 질문은 태행성 골 관절염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환자가 물어봤어 태행성 골 관절염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환자분들이 살아온 세월이 다 그 관절에 녹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무감적이다 멋있었어요 좋았어 좋았어 50대 60대 이제 그 세월이 묻어있는 걸 저희가 엑스레이로 딱 보잖아요 근데 관절은 이미 좀 망가져 있고 거기에 저희가 개입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요구하는 기대치가 사실은 아프기 전 단계 세월을 거의 돌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완벽하게 나아지게 하는 건 더 어렵다 좀 일을 줄이시든지 생활 속에서 하는 게 먼저 제일 선행된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 다음에 약물 치료 비슷하게 하지 않으세요? 약 뭐 어떤 거 쓰세요 교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가 환자분들을 원하시는 바니까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대부분 약을 싫어하시는데 약 싫어하죠 제가 보니까 한 10년 전에 비해 이 약의 효과가 좀 좋아진 거 같아요 특히 관절염의 증상에 쓰는 약들은 소염진통제가 효과가 좀 좋아지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진통제의 안 좋은 점이었던 위장관계 부작용, 속쓸이고 배 아프고 이런 게 좀 나아지는 거 같아서 소염진통제 계열의 약물을 1차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먹으면 괜찮아지는데 평생 먹어야 하나요? 언제 평생 먹어야 돼요? 그렇죠? 어려운 말인데 좀 나아지시고 괜찮으면 또 끊었다가 나중에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으니까 평생 드시는 걸로 너무 부담을 가져서 시작조차 안 하시는 걸 그러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환자분들이 관심 갖는 건 사실 좀 다른 포인트가 있긴 있어요 어떤 포인트? 이 퇴행성 관절염을 약물로 낮게 하는 어떻게 보면 미장을 다시 하는 그런 약물을 선전하잖아요 콘드로이친 저는 아직까지는 안 쓰고 있습니다 아직 잘 몰라서 안 쓰고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대요? 저는 처방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마지막에 소염진통제를 줄이시고 없애야 되잖아요 결국 그런 약물들이 끝나고 나면 위장관 질환이 덜한 어떤 보충제 개념으로 처방을 하고 있고 대부분 성분들이 한방 추출물이 많아서 관절의 영양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좋은 이야기네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드리면 이제 약 순응도도 높일 수 있고 맞다 맞다 주사 맞으면 어떻게 되지 않나요? 물어보잖아요 그거보다 그런 환자분들이 있어요 약은 너무 많이 먹고 있다 본인이 나 신경과도 다니고 뭐 뇌졸중 약 그거 먹고 심장질환도 있는데 약은 도저히 더 이상 못 먹겠다 그럼 관절 주사 놓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스테로이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테로이드 관절 주사 스테로이드 효과는 어차피 일시적인 것 같아서 저는 주사를 쓸 때 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은 스테로이드 주사는 저는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다 저도 이제 관절이 완전히 망가져서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누가 봐도 관절염이 진행된 단계 있잖아요 그럴 단계에서는 스테로이드 주사 놓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일을 많이 하신 조기관절염인데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철근일 하시거나 도배일 하시거나 그렇죠 그런 분들은 1년에 한두 번까지는 놓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간단한 수술을 했고 효과가 없다면 인공관절을 꼭 해야 하나요? 권유는 하시나요? 제가 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시도록 환자에게 설명하고 계시나요? 장단점이 있죠 저랑 환자분의 목표치가 같아야 수술을 하고 그렇지 않고 환자의 기대치는 내가 관절염이 없었던 어깨를 돌리고 싶고 관절 각도도 다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수술을 그렇게 권유를 안 하고 있어요 어깨 회전근계 힘줄 파일이 오래돼서 팔을 이렇게 못 올리고 기능이 떨어지고 아프신 그런 분들 그 효과는 저는 좋다고 설명해요 왜냐하면 아픈 통증이 사라지는 것과 그 다음에 팔을 올리는 기능은 분명히 환자들에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확실하잖아요 올라가는 것과 약간의 근력의 회복은 저는 믿을만하다고 생각해서 충분한 기간 동안 뭐 수술 안 하고 치료를 해보시거나 아프신 기간이 오래되거나 너무 힘드시다 이제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저는 건강하시면 건강하시면 한번 해보시죠 저는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 힘쓰는 일 하시는 거 힘쓰는 일 그래요 그런 분들은 아마 통증 감소와 기능 향상을 그 정도 만족하시고 받아들이실 것 같고 근데 만약 65세에서 70대 사이 아직 또 일을 많이 고령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공공원절 했을 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면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렇죠 한계가 알아야 또 의사도 행복하니까요 아 그렇습니다 환자들이 저 그거 많이 물어봐요 인공관절 수술 받고 나서 골프 쳐도 되나요? 투영은 여쭤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자유형 같은 건 괜찮은데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접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꼭 0번 물어보고 저는 자유형 평형만 허용합니다 역행성 인공관절하고 탈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골프 저는 치시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어깨 아래에서 사용하니까 인공관절을 하는 이유가 아프고 괴로워서 못 썼던 걸 잘 고쳐서 맞아요 쓰려고 안 아프게 쓰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삶의 질이 향상됐다 이제 살기 편해졌어요 저는 그 말 들을 때 제가 행복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한 다섯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었던 것 같고 우린 재밌는데 환자들이 이거 이해하고 이렇게 좀 도움이 돼야 될 거 다음부터 어깨 아프시고 불편하시면 정형외과에 특히 어깨만 이렇게 전문을 하는 이런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잘 치료해드리고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어깨는 어깨 전문가한테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깨 건강하세요 네 인사해야죠 인사